1차 접종 전 3,600만 명, 국민의 70%에 대한 백신이 차고 미국 뉴욕에서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,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연장 4차 유행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반기에 전 국민 70% 이상 예방접종을 달성하기 이전에 마지막 코코비가 찾아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나, 너한테는 참 소중한 카페인데 지난 1년 너무 힘들었지 버틴다고 고생 많았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정민아, 마스크 없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힘내자! 화이팅! 주은아, 대학생으로서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았는데 코로나로 포기한 것도 많고 힘들었지? 그래도 잘 참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온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생각해도 네가 참 대견스러워 지금 이대로 끝까지 이겨내자 화이팅!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키면 경상남도가 안전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